걘 이름도 나름의 롤도 있잖아 너랑은 달라 엑스트라에도 급이 있다고 없어지는 건 너 혼자야 하루야 우리 학교에 이런 용안이 계셨니? 기분은? 야 그렇게 그윽하게 쳐다보면 심쿵하잖아 니 맘속에 오남주가 원픽이라며 아직 유동픽 자리는 비어있단다 오! 얘 이거 좋아요 올라가는 거 좀 봐 앞으로 나한테 여자는 왜 이렇게 많다? 대박 은단아 화나다 어머어머 단수야 이거 봐 야 이거 대사도 구도도 완전 오남 뉴스급이었다 세상에 꽉 껴안어 좀 봐 어머어머 무슨 진도가 이렇게 빛의 속도야 와 백경 화끈하네 학교 전체가 아주 난리다 우리 반 애들도 나만 보면 물어봐 백경이 진짜 마음 잡은 거냐고 남자 마음은 남자가 알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게임 끝이야 요요요 눈빛 봐라 근데 너무 갑자기 아니야? 아니 나야 우리 딴 애 사랑이 이뤄져서 좋은데 얼마 전까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더니 둘이 봤을 일 있었어? 있었네 으이이이이이이 브라블라 한글자막 by 한효정